안녕하세요. 테니스점마제의 당구씨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여기 청안 카무트 효소 제가 들고 나왔잖아요. 후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 카무트 효소 너무 유명한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여기 제품은 단백질하고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제품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셔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먹고 있는데 살이 점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원래 제 영원한 파트너인데 오늘은 이제 또 청라라온 테니스를 대표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자주 나오셨잖아요. 저도 나오긴 하는데 인터뷰는 오랜만이어가지고 오늘도 상대방이 오늘은 좀 강력한데 저희가 재밌게 또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테니스 레슨 모니 청라는 나온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제품 하나씩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아, 드디어 이 팀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 국내 최초 네, 머드리티비 이긴 선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 지금 현장에서 모드리티비티에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 김우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평택 모먼트 토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만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예민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시합 나가기 전에 저랑 연습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당은 타이브랙을 갖고 머드리티비하고는 6 대 4로 이겼는데 누가 더 어려웠어요? 매우 예민한데 예민한데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좀 하지! 화이팅! 가위바위보! 먼저! 내가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형, 화이팅! 안녕하세요. 렛! 렛! 맞지? 뭐가? 어, 들어왔어? 렛이라는데 렛 아니었어? 렛이야? 아, 못 들어왔어. 렛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렛 아니죠? 렛! 렛! 렛이길 바랬나봐. 오, 렛! 렛이길 바랍니다. 예에에에에. 오, 쉿! 나이스! ほ우우우! 와우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와우 엄청 높네 엄청 높다 오우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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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우 나이스 형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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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이스 커버 와우 나이스 커버 들어갈게, 베베야. 오케이, 컴온, 컴온, 컴온. 예스! 아우, 나 저거라. 쓰지 말고 그냥 줄 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예. 어떻게 해요? 오케이. 아웃. 아웃. 아웃, 아웃. 고맙습니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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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야될 거 안녕하세요 좀 들어갈 거야 마이 어떻게 잘 들어가지 아 어이 저거가 안 들어가 큰일났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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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세버 소리발 콜 으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 으어 으어어어 으어어 으어어어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포인트 발 맞았어 바운드 아니야? 안 바운드 로버운드로 맞았어 죄송해요 미안 아 이런게 나와 죄송합니다 바로 맞췄어 여기까지 서브가 무슨 여기까지 날라 어디 어디 여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형 이게 종목이 안 돼 지금 이게 지금 발로 해 나 뒤에 있던 거 해야지 이거 싶어 나 처음 봤어 발만 입고 잘라볼게요 다시 자 고 고 볼 진짜 볼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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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치 셍버님 살렸어 셍버님 하나 말해줬다 이거 뜨면 나왔네 셍버가 이게 안 되는 거 같아 큰 거 내가 너무 덤져 내가 너무 덤져 내가 너무 덤져 진짜 잘해 근데 우리를 좀 더 달리 따라가야 한대 아우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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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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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찍히네 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쵸 나쵸 어! 나이스! 갑갑시디야 쏘리 쏘리 다시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까비 까비 잡아볼게 준비 까비 까비 으흐흐흐흐흐흐흐하네 한 느낌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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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후, 안 미쳤어, 좋아, 나이스 후 어허 어허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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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미쳤어! 미쳤어! 잘 감았다. 쳐도 안 들었을 것 같아. 마켓에서 이 끝에 맞아서 어라이! 조 상 one 나이스! 좋았는데 좋oot! 나이스 완 댓글! Ride cloth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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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k! Ack! Wa r.... Ack! Wa r— 아, 미안, 떴어어어 s— 파는 이게 뭐야? Ack 그래서... 시선사게임 아 미스터인 소리 시선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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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가 가운데 앞에서 봐 자 이제 형 잡아보자 아 노리고 친건데 아 서버가 너무 안들어간다 뭐야 저게 좋아 형 아 근데 서버가 지금 안돼 아예 흘렀어 그러면 너무 세게 안넣어 이제 무라면 세게 치면 세게 넣거든 세게 치니까 그냥 몸에다가 오케이 엄마야 아예 하나만 해본다 다시 충분해 충분해 아이으 아이 아잇 다시 해봐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왜냐면 방금도 못한건 아니야 서버 좋아서 나도 잘 맞 specifically 송환이가 출발했어 그것도 쉽게 먹었어 조금만 늦게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토인트 내는 것 같아 어차피 저기 이것저것 하는거 잘하니까 너도 맘 편하게 오케 오케 화이팅 까비 오케 잘했어 성격이 나쁘지 않았는데 몸 쪽에 빨리 들어갈게 준비해 어 준비해 하하하하 들어왔다 어떻게 되세요? 들어간거 같아 아 왜 오케이 준비 예 오케이 오 마 오 안다 Election 아 제일 유리에 땐 띄우자 우리 알았지? 나 띄워야죠 한번 띄우자 그래서 아까 초과를 이대로 계속 띄운건데 다했어 다했어 오오 오케 오케 으흐 으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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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예측했는데 너무 완벽했어 하나 하고 너 하나 하고 자 한 개 올게요 아 진짜 미안 아유 안 움직여 찌네 아 끌어졌어 내가 한 번 쿨 아 오셨어? 죄송합니다 자 아우씨 서브를 멀리 넣어 오케이! 아 왜? 아 미안 가운데나 쐈어 아 내가 못 끝내 아오 이거는 내가 되게 애매했는데 아 딱 저한테 네트 맞아서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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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깨끗해 귀여워 아 으아 안보여 집중 잘하고 그래 어이씨 일단 하나가 벌려도 되지 집중할게 다들 됐어, 뭐 옳지 않았어 아, 진짜 쏘음 너무 약하네 아, 미안 차라리 세게 쳤어야 돼 아, 미안, 미안 고마워 도도와 흠스 그가 possibilities 거 Partners 흠건 죽어, 흠건 죽어, 흠건 죽어 와우! 미안 미안! 오케이! 나도 안했어! 아유! 아유! 알고 있었는데 앵글라우uten다... 아유! 됐어! 와우! 나 이거!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팀워크가 잘 맞는 청라 라운 테니스팀이 6대 4로 이겼습니다 박수 아니 너무 긴장 풀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뭐들이 이기고 오셔서? 그러게요 다시 헤어지는 걸로 근데 기분이 그렇게 헤어졌어야 되는데 괜히 만나가지고 우리 왜 그만이야 했네요 지금 아주 라운을 못 넘는 호되게 당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경기는 라운 팀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니스튜마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